대전시와 자치구가 올해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올리고 카드도 일반 카드로 바꾼 뒤 편의점보다 식당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3월 기준 급식카드 결제액의 70%를 편의점이 차지했지만 지난달은 36%로 줄었고, 특히 일반 음식점 비중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전 지역 결식 우려 아동은 1만 4천여 명으로, 시는 6천 원이던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올해 전국 최고 수준인 8천 원으로 올렸고, 급식카드도 ICTB 내장된 일반 카드로 바꿨습니다.